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시청률 조금 올리긴 올렸어요 어제 방송은 팀 미션의 팀 메들리 미션 두 개 무대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뻥커벨의 무대가 펼쳐졌고 그리고 트로나민 씨의 무대가 펼쳐졌어요 뻥커벨 같은 경우는 정서주가 대장으로 있고 트로나민 씨 같은 경우는 양서윤의 대장으로 있는 이 두 개 팀 메들리 미션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명의 여왕전이 펼쳐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뻥커벨이 팀 미션의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대장인 정서주, 배아연, 김소연, 정수른 중결승전이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10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온 거예요 빈예석 그리고 오유진 이렇게 추가 합격을 했는데 어제는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여왕전인데요 이렇게 오유진, 복지은, 정서주 그리고 윤서령, 양서윤이 이렇게 여왕전을 펼쳤는데요 어제 이렇게 여왕전에서도 정서주가 높은 점수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팀이 1위를 차지했는데 어제 결과적으로 4라운드에 진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서주가 진을 차지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타고난 천재다 라고 하면서 미스터르 시즌3의 정서주가 팀전, 여왕전에서 올킬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있으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자가 정서주에 대해서 15살의 천재다 한참 후배지만은 존경스럽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4라운드에서는 3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정서주의 라운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제 팀 미션의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폰커벨이 1위를 차지했고요 이렇게 2907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유진스가 2위를 차지했어요 오유진이 대장으로 있는 유진스가 2위를 차지했고 복드링걸스가 3위를 차지했어요 복지윤이 대장으로 있는 그리고 뽕민이 씨, 윤서령이 대장으로 있는 뽕민이 4위를 차지했어요 여기 점수 보이시죠? 그리고 오유진은 트러나민 씨가 이렇게 차지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면요 여왕전에서도 정서주가 1위를 차지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정서주가 이렇게 2차 마스터 점수에서도 1274점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관객 점수에서도 높은 점수로 맞았어요 그리고 마스터 점수에서는 여기 보면 복지윤이 2위를 했네요 그리고 오유진이 오히려 이렇게 돼 있어요 관객 점수까지 해도 여왕전에서도 복지윤이 2위를 차지했어요 오유진이 3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윤서령 같은 경우는 4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양서윤이 5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왕전에서도 정서주가 두드러진 그런 실력을 보여줬다 그런 결과가 이렇게 천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서주는요 어제 심수봉의 겨울 장미를 선곡을 해서 호소력 짙은 음성으로 마스터드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김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심사평을 했는데 15살에 어떻게 노래를 배웠으며 감정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이 겨울 장미는 누구에게 노래를 배워서 완성시켰는가 궁금한 점이 많은 후배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라는 거죠 타고났다는 거다 저음도 고음도 완벽하다 한참 후배지만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극찬을 한 거예요 이어서 장윤종도 이렇게 심사평을 한 거예요 우리 서주를 2년 전에 처음 만났다 선생님과 제자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앞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었으면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을 했더라 천재가 노력을 하면 못 따라가지 않나 가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음색이 좋은 사람이랑 노래 잘하는 사람은 다른데 정서주는 음색도 좋은데 노래도 잘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 것 같으다라고 이렇게 아주 칭찬을 극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어제 5주차에 대국민 응원투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4주 연속 빈인에서 1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2위는 배하연이에요 3위에서 1을 올라갔고 3위는 정서주고요 그리고 4위는 김소연이에요 그리고 5위는 오유진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6위가 미스킴이고 그리고 7위가 나영이에요 복지은이 7위를 했었는데 나영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렇게 됐고요 추가 합격자는요 어제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은, 미스킴, 빈예서, 곽지은, 윤서령, 나영 그리고 김나율, 염류리, 오유진, 청가연 이렇게 10명이 추가 합격이 됐고요 그래서 14명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5라운드 이렇게 중결승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종 탈락자가 6명이에요 이하린이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화연이 탈락했어요 유수연이 탈락을 했고 양서윤 아 이게 트로나민의 대장으로 나온 여왕전에 나온 양서윤도 탈락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수빙수가 탈락했고 방서희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탈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제 시청률은요 16%를 찍은 거예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15.8%이지 않습니까 0.2%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현역가왕이 16.1%를 찍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절대적 수치에서 이렇게 지금 미스터로 시즌3가 조금은 올렸지만 시청률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았나 15.8%대 16%로 올리긴 했는데 0.2%포인트를 올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역가왕의 16.1%보다 조금 못 미쳤어요 아쉬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2부에서 16% 그리고 3부가 15.2% 그리고 1부는 11.5%를 찍은 거예요 자 시청률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제 방송의 시청률이 16%고요 그리고 전주가 이제 15.8%였었어요 2주 연속 이렇게 시청률이 하락했다가 조금은 올렸지만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자 어제 방송에서는요 배아연의 이렇게 사연이 스토리가 공개를 돼서 시청자들 찡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미스터로 시즌3에서 배아연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날 시원하느라고 이렇게 하숙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신다 자금을 마련하려고요 그러면서 연습하는 팀 메들레 미션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간식을 놓고 가면서 함께 먹어라 우리 예쁜 딸 파이팅 이런 멘트를 했는데 배아연이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활동작업을 마련하려고 어려운 정화조 고치는 일을 하는데 하숙에 들어가면 유액가스가 있어서 폐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문을 잊지 못하면서 이번 미스트로 시즌3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아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히는 이런 장면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됐던 TV조선의 미스트로 시즌3의 4라운드죠 팀 미션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